감사합니다 천연축을 살아와야 사랑을 알 수 있나 천연축을 살아와야 사랑을 알 수 있나 졸면서 쉬는 척 반가워 또 많은 척 사랑은 너무 어려워 천연축을 살아와야 사랑을 알 수 있나 졸면서 쉬는 척 우리 고향과 고향의 인스토리 진영인에 오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신선이 있으니깐 오늘 진출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신선이 헤이 천연축을 살아와야 남자를 알 수 있나 천연축을 살아와야 남자를 알 수 있나 남자를 알 수 있나 천연축을 살아와야 천연축을 살아와야 남자를 알 수 있나 천연축을 살아와 남자를 알 수 있나 천연축을 살아와 천연축을 살아와 천연축을 살아와 남자를 알 수 있나 천연축을 살아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